독일은 4월 15일 마지막으로 가동하고 있던 3개의 원전은 모두 폐쇄하면서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1961년 원전 가동을 시작한지 62년인 올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해체 작업에는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미 앞서 사용 정지된 수십 개의 원전이 해체되고 있는데 건설에 비해 육박하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존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전체 전력의 약 2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건 프랑스, 스로바키아, 벨기에 순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원래 원전 우정도를 낮추려고 계획했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1년 신규 원자료 건설을 선언하고 지금도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에너지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인해 화력 발전 비용이 급격히 올라감으로써 원전 사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탈원전을 한 국가는 전세계에서 독일이 유일합니다. 독일은 사민당과 녹색당이 재생에너지법과 원자력 이용 종식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며 탈원전 정책을 정식으로 제도화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코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메르케 총리는 올해 2036년을 목표로 했던 탈원전 계획을 2022년으로 크게 앞당겼는데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호임 숄츠 총리가 사용기간을 1년 연장했다가 결국 올해 시행된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독일 경제에 매우 큰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입니다.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밤에는 햇빛이 없고 바람도 항상 적당한 세기로 불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전력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원전을 폐쇄하면서 부족해진 전력은 다시 화력발전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발전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환경을 위해서 원자력발전을 폐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력발전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발전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프랑스의 두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이 2030년 탈석탄과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하겠다는 목표는 이제 원전을 폐쇄함으로써 오히려 달성하기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생산한 전기를 보관해야 할 엄청난 에너지 저장장치가 필요하며 화재 이용과 생산된 전기의 배송설로 구축 및 관리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은 방사선 물질의 누출 이용과 핵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긴 하지만 최소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발전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프랑스, 스위스 등 원전이 주전략원인 국가에서 전기를 수입해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체 독일에게 탈원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2000년에서 2015년까지 누적 1500억 유로를 달했으며 2025년까지는 누적 5200억 유로가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수혜자는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고소득층입니다. 2017년 지급된 재생에너지 지원금은 250억 유로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 예상보다 많았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의 전기요금은 지난 15년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른 만큼 기업, 자영업자들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전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독일 전국의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정액권 도이치란드 티켓을 도입했는데 첫날에만 300만장 이상 팔렸으며 티켓 판매 웹사이트는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독일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은 것입니다. 둘째, 국토의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이나 화석여유호 발전소보다 수백 배의 땅을 필요로 합니다. 태양강 패널과 풍력터빈의 설치를 위해 지금도 독일 전역은 훼손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역시 양식업에 미치는 피해와 배전망 설치 등 비용과 환경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며 사용 후 폐기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태양강 패널을 15에서 20년 정도 사용하면 바람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처리 방법과 비용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묻으면 될까요? 셋째, 약화된 제조업 경쟁력입니다. 독일은 대표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하지만 전기에 사용 없이 제품을 가공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기존 독일 제조업에서 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큰 것은 화학과 금속인데 이 산업들은 독일의 주요 수출 품목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지금까지 누적된 기술 경쟁력으로 버티겠지만 경쟁 국가들은 계속 원전을 통해 싼 가격으로 전기를 동급받는다면 과연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독일 원전 산업의 타격이 막대합니다. 스스로 원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타국으로 수출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누가 사겠습니까? 독일의 기술 이격들은 모두 해외로 유출되었고 원자력 공학과에서 공부하려는 학생이 많을 수가 없겠죠. 원전 전문가는 원전 폐쇄 후 최소 10에서 15년이 거리는 해체 작업에도 필수적입니다. 원자력 기술은 발전 분야뿐 아니라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추세인데 탈원전으로 인해 과연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현재의 인류의 기술력으로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신기류에 불과합니다. 연구개발 위주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지 중점적인 에너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치유하기 힘든 사회 갈등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의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독일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친환경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전면적인 원전 폐쇄를 선언한 후 일주일 만에 윤리위원회라는 걸 급조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걸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17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는 성직자, 정치인, 사회과학 분야 교수, 기업인, 노조인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전력, 원자력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독일의 탈원전이 얼마나 급하게 졸속으로 진행된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안으로 러시아 가스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메르켈는 뚝심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바로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였습니다. 2018년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엔 연설을 통해 이러한 결정은 결국 독일이 러시아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독일 외교관들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바이트헤드를 통해 러시아 북부와 독일을 연결하는 약 1200km에 달하는 해적가스관을 설치를 위해 11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으며 이를 통해 독일의 연간가스 소비량의 절반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인 가스프럼은 독일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메르켈 총리가 아무리 동독 출신이라도 러시아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국제정책은 무시한 채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밀어붙인 결과는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자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훗날 메르켈은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가스 의존도를 급격하게 높인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나는 영국이나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싶었지만 이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3분의 1 이상 비싼 액화천연가스냐, 싼 러시아산 가스냐가 문제였다. 경제성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럼 애초에 원전을 폐쇄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까지 위기의 독일 세 번째 영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